김 의원님은 또 모신 이유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약간 내용처럼 보였는데 전당대회 앞두고 이건 수습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부끄럽긴 한데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던 것이 일부는 수습이 됐는데 여전히 불신은 남아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저는 당권을 놓고 개파 간의 전쟁이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본질적으로는 민주당 내의 기득권 당내 기득권 세력과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도전해서 당내 기득권을 싹 바꿔버리려고 하는 당원들의 의지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개파 간의 싸움이 아니라 기득권과 당원과의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 일종의 주류 비주류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는 게? 주류 비주류도 좀 애매한 거죠. 개파가 아니면 주류 개파와 비주류 개파가 있는 것일 수 있는데 지금은 당내 기득권과 당원과의 싸움이라면 주류 비주류가 아니라 당의 주인으로서의 당원들이 내 권리를 인정받고 당의 새로운 지도부는 우리가 뽑겠다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물론 이건 김용민 의원의 시각인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기득권은 주로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기득권 아닌가요? 당내 기득권은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원 전부도 물론 당연히 기득권들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당내 기득권이라고 하면 당원들의 권리가 커지는 것을 반대하고서 오히려 소수가 의사결정을 여전히 계속해야 되고 당 지도부도 소수가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저는 기득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당원들이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당비도 많이 내고 당원도 늘어나고 그래서 집권 가능성도 커지고 맞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당의 정책 역량만이 아니라 정치 역량 전체가 커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당원들의 발언권이 세지는 걸 반대하는 걸까요? 그게 기득권한테는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 민주주의냐 대의민주주의냐의 어떤 이런 논쟁도 물론 있긴 있어요. 그래서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자들이 숙의해서 자유재량을 갖는 대표자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토론해서 결정하도록 맡기자라는 게 기본 취지라서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의사결정이 아니라 지금은 투표의 문제거든요. 선거에서는 간접선거가 아니라 직접 선거로 가자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당원들도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당대표로 우리가 직접 뽑겠다. 내 손으로 뽑겠다. 직선제 하겠다. 대통령도 내가 뽑는데 당대표가 뭐라고 그걸 돌아가냐 이런 요구군요. 그 요구입니다. 그 요구를 지금 안 받아들이는 주체는 우상호 비대위라고 봐야 됩니까? 누구입니까? 콕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책임은 우상호 비대위의 책임이 있는 건 맞죠. 거기서 결정을 해주고 추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김용민 의원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맞는 얘기 같은데 거기서 논란이 되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당원들이 늘어나면 당원들의 의사결정권이 늘어나면 생기는 문제는 뭔가요? 뭐라고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를 좀 나눠야 되는데요. 어떤 당내의 정책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 전당원들이 항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논건이 있어요. 어떤 구체적인 정책이나 이런 게. 이건 대의민주주의상 맞는 얘기이긴 해요. 그런데 자꾸 이 논리만 얘기를 하지 선출에 있어서 직접 선출을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수기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만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른 트랙을 얘기를 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당원들의 당원권 강화에 대해서. 해결이 잘 되나요? 지금 현재는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도 비대위안과 관련해서 이긴 하지만 하여튼 전당원 투표를 당원들이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서명을 받아서 비대위의 서명을 넘겨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강제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서명이라는 게 일종의 의사표시이지 비대위를 강제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것은 없을 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효과는 하나 있고 그리고 우리 당규상 전당원 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전당원 투표를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럼 그럼 규성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에서는 아직 전당원 투표를 요구해서 해본 절차가 절차를 마련된 적이 없어요. 당원이 몇 명쯤 됩니까? 오늘 확인한 것으로는 한 120만 이상. 어마어마한 공사겠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도 쉽게 엄두내기 어려운. 당비를 내고 있는 권리당원이 120만이 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절차를 지금 중앙당에서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고 저희도 빨리 절차 만들어서 진행하자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김영민 의원님. 지금 민주당이 큰 선거로 보면 3전 3패 중인데요. 재보선부터 해서 지방선거는 엄청나게 많이 졌죠. 경기도에서는 이기긴 했습니다만. 대선은 간발의 차이였지만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 룰 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 보면 뭐랄까요. 우리말로 볼성산화다 이런데 당내 그런 성찰은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래서 아까도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게 참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드렸던 것인데 당이 지금 어떻게 보면 당원들과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으로 빨리 체제가 전환되고 그러면서 야당으로서 정부를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정부의 권한 남용이나 이상한 행동들이 벌어지는데 당내의 분쟁만 해결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당내의 목소리들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전당대회가 바로 코앞이고 거기에 대해서 룰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당원들이 매우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요구가 어떻게든지 정리가 되고 전당대회가 끝나지 않는 한은 이런 논란은 계속 발생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있는 후보군들께서 이런 논란들보다는 사실 선명하게 우리 당의 미래와 비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면서 그쪽으로 서로 논의할 수 있게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은 책임론들만 들고 나오고 있고 반성과 성찰 얘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엔 누가 잘못했냐 얘기로밖에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다시 개파 싸움처럼 비춰지거든요. 그게 아니라 반성과 성찰이라고 하든 혁신이라고 하든 뭐라 이름 붙이건 간에 밖에서 볼 때는요.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냐 안 되냐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네. 부인하십니까?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비춰지는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아니. 비춰지는 모습도 그렇지만 의도가 약간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지난번 지방선거 때 총괄선대본부장 위원장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선거 책임이 있다. 선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박지원 비대위원장 또 윤호중 비대위원장 이재명 의원 이런 사람들이다. 그 사람이 바로 당대표에 나오면 안 된다. 또 하나는 이재명 의원은 당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쓰면 안 되고 한 2년 있다가 나중에 써야 된다. 하여튼 뭐든지 간에 그런 논의는 결국 이재명이랑 개인에 대한 호불호 또 개인에 대한 당대표가 돼야 되냐 안 돼야 되냐 이거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기득권 세력이어도 좋고 주류이어도 좋고 어떤 그룹은 왜 이재명 의원은 대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제 진짜 걱정해서 그런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별로 없다는 얘기군요. 저는 하여튼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게 아닐까 부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누구는 나와도 되고 누구는 나오지 말아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오는 건 자기 마음이고 나오면 떨어뜨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냥 이재명 의원이 아니면 어떤 겁니까 글쎄요 이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당내 기득권이라고 불리는 측과 당원들의 충돌과 싸움의 대결에서 당원들이 사실 이재명 의원을 당대표로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또 굉장히 강합니다. 이재명 의원 정도가 당대표여야 된다. 윤석열 정부와 싸우든 뭐든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게다가 민주당을 제대로 개혁할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서 그렇게 목소리들이 좀 강력하게 지금 분출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진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기존 기득권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당내 개혁을 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지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이 무너진다는 건 다음에 공천받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죠. 공천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것 이외에 당내 조직 당대표가 되면 여러 임명을 할 수 있는 당내 조직이나 자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당을 움직이는 건데 그런 자리들에 있어서도 다 배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죠. 당에 무슨 보직이 여럿 있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별로 장관짜리도 아니고요. 그렇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그것도 중요합니까? 그게 어느 순간에는 중요한 또 힘을 발휘할 때들이 있거든요. 그런 자리자리들이. 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한다든지 선거 룰을 정한다든지. 예를 들면 지금 전준위원장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전준위원장이 무슨 뭐지. 전당대회 준비위원장 안교백 의원이요. 뭐지 뭐 이렇게 할 건데 실제 당에서는 전당대회 룰을 거기서 사실상 다 만들어서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누가 가느냐에 따라서 전당대회 룰이 어느 후보에게 유리해지냐 이런 거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첫 번째 관측은 이재명 의원은 어떻든 나온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본인이 그런 의사를 좀 밝히셨던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제가 언론에서는 그런데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러면 나오면 된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주고받은 논쟁 논란은 참 무의미하고 소모적일 수가 있는데요. 그럴 수 있죠. 나오지 마라 이런 게. 그래서 지금은 흐름이 조금 바뀐 게 최고위원의 구성을 이재명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는 걸 전제를 했을 때는 최고위원 구성을 좀 개혁적인 성향 개혁적인 블록에 있는 의원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좀 배제될 수 있는 구조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별 권역별 의무 투표를 얘기했다가 물론 철회가 됐긴 했지만 권역별 의무 투표 이런 것들을 도입한다는 것은 해당 권역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의원들이 오히려 배제될 수 있고 표가 많이 분산돼서 오히려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많은 시민들이 야당이 민주당에 바라는 건 정신 차려라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대로 야당 역할을 하고 그래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어떨 때는 이끌고 뒷받침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하여튼 지금까지 김용민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창익의 창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